좀비티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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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좀비티엔비치 근처에 호스텔로 옮겨가지고 오늘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오늘 진짜 덥네요 진짜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덥습니다 남부파타야에서는 조금 더 가족 단위로 힐링을 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동탄비치나 좀비티엔비치가 파타야비치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이더라구요 하여튼 오늘은 근처에 있는 빅부다사원이랑 빅포인트 좀 구경하고 그 다음에 동탄비치나 아니면 좀비티엔비치 가가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더워서 막 싸돌아다니다가 쓰러질 정도의 더위네요 오늘은 그러면 빅부다사원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했으나 여기 뭐 형태도 잘 돼있고 그냥 오토바이크랩 타고 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오토바이크랩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부다사원에 도착을 했고 네 빅포다사원에 도착을 했고 파타야에서는 관광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진짜 많이 늘어오시네요 여기 계단 올라가가지고 네 불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언제 지어졌는지 정보를 찾질 않아가지고 네 그냥 한번 보는걸로 파타야에서는 많네 여긴 다가야 또가야 정보를 찾고 너로도 많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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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리곤 합니다. 퓨포인트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원 계단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계단입니다. 언덕에 있기때문에 여기 사원 올라올 때에는 조금 힘이 드실 수 있겠죠. 이 앞에 크라탐나 뷰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포인트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조금 벅차긴 하겠지만 올라가서 커피 한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그래보토아이를 부르거나 부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빅포인트라 조금 언덕 높은 곳에 있네요 많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뜻이 없네요. 여기가 뷰포인트 같고 이쪽은 워킹스트리트 쪽 그러니까 파테야비치 쪽입니다. 반대쪽에 종테앤비치 쪽은 여기서는 잘 안보이네요. 아까 빅포다 사원에서는 잘 보였는데 여기서는 안보입니다. 네 여기는 커피브레이크라는 곳이고 너무 더워서 마실까나 마시려고 들어왔습니다. 옷이 빠시면 이렇게 뷰 좋은 곳에 함께는 해주네요. 덥긴 더운데. 뷰 보면서 좀 마시고 저쪽에 뒤쪽에 뷰포인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뷰포인트 뷰포인트 여기 뷰포인트 끝쪽에는 춘푼왕자 추무기가 있네요. 알람아웃의 쭐라롱큰 대항에 아들을 추무하기 위한 비석인 것 같고 특이하게 또 끝쪽을 배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네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그러면 저쪽에 동탄비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좀 보죠 뭐 오늘. 소리로 나가서 동탄비치랑 동탄비치 쪽으로 가는 선수인이 탔습니다. 근데 사실 동탄비치랑 동탄비치 이렇게 나뉘긴 하던데. 보통 다 동탄비치라고 이야기하고. 어딜 가는 식밭에 갈 수 있어서 뭐 성태훈은 진짜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파타야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예 시도도 못해봤는데. 파타야에서는 좀 많이 타게 되네요. 애썸배드는 한 명당 백밭이고. 이렇게 여기서 음식을 주문해서 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은 한 200밭 정도 하네요. 맥주는 좀 촬영합니다. 80밭은. 네 뭐 오늘 오토바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오토바이를 대여를 안해서 맥주를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팅을 좀 구경하다가. 성태훈 타고. 뭐 호텔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좋네요. 바닷가 여기는 한적하고. 네 타임발랩스 찍으면서. 그냥 오늘은 하루 종일 쉬었네요. 사실 너무 덥기도 하고. 몸이 허약해서 그런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뭐. 돌아다닐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네. 그랬습니다. 좀 튀긴 좋지. 여유롭네요. 네. 사람들도 여유롭고. 석양도 이쁘고.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남북파타야를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뭐. 오늘 따로 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파타야 떠나기 전에. 포란섬을 한번. 다녀올건데. 포란섬 다녀올 때. 그때 다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파타야에서. 네. 좀 쉬고. 돌만한 거 봤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끝.